20년 만에 조우한 세종과 장영실 최민식 배우님과 한석규 배우님입니다 저도 손 좀 잡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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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좋습니까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화의 산역사지요 두 분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꿈을 가진 두 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이렇게 한번 맞잡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손을 아 그것도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해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분 이쪽부터 볼게요 자 첫 문 해주셔야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자 저쪽 시작 정면 그리고 이왕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쪽도 포인트를 저쪽도 최민식 씨 한석규 씨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저쪽 저쪽 하늘 아유 하늘 한번 봐주세요 저쪽 하늘 네 저를 그럼 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자 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